자 오늘은 내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사장들하고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녹음을 못할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좀 바빠서 답변을 못 드렸던 메일 하나하고 팟빵에 올려놓으셨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담 메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메일을 보내고 방송으로 답변을 받았던 누구누구입니다. 최고의 과정을 들으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PT 교육을 받고자 열심히 몸을 팔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경매만 할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경매만 할 날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방송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력이 좀 의아하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 설명드리자면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부담감이 없어 PC 조립을 하는 것 하루에 10대 이상을 조립한 것 같습니다. 몸 쓰는 것보다 전화로 컴퓨터 관련 장애처리가 편하다 판단되어 전화상담원 또는 텔레마케터 제 주변에 텔레마케터로 억대 연봉자가 있었기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며 모았던 돈 전부를 모아 무작정 유학을 가보고 6개월 만에 학비를 내고 자동차를 사니 전부 다 소진되어 그 후로 해외에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설거지부터 해서 요리사 겸 직원관리 매니저로 일하다가 한국인 사장에게 사기를 맞아서 기국하게 되었고 대학 전공을 살려서 프로그래머 2년 정도 흘렀을 때 월급도 못 받고 퇴사하였고 간간이 들었던 회장님의 팟캐스트를 집중적으로 듣고 메일을 보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청 고단한 인생을 사셨군요. 이렇게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이리저리 많이 해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 해외에 가서도 또 일을 할 정도로 배짱도 좀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엉뚱한 땅을 열심히 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부자 마인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일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 일해도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금덩어리가 매장되어 있는 곳 위에서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지 단지 열심히 어떤 땅을 팠다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떤 돈이라는 것은 부지런한 행동과 현명한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하는 일에는 큰 돈이 없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경마를 하러 가도 배당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주로 뭐냐면 희귀한 말들이 1등이나 2등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말들이 들어올 때 배당이 커지지 누구나 다 인식하는 1, 2등의 말이 들어오면 배당이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어떤 단어가 싫고 부자라는 어떤 개념 부자라는 어떤 삶의 그림이 그려지기가 싫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 어떤 모양을 취하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다면 분명한 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즐겨 선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솔직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걸 입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좀 드물 뿐이죠.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엄청 신기한 얘기가 없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퇴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인생을 사신 것 같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장님께서 직업이 불안정하여 40초반에 직업을 바뀌어야 될 계기가 된다면 하루 빨리 관두고 경매에 올인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고 경매의 기억자도 모르지만 그런 제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인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마이드를 까발려주마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경매의 비법을 까발려주마 책을 각 2회독 했으며 10번씩 읽어야 한다고 책에서 보아서 10번은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 검색 사이트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토란 강의도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제 우둔한 생각으로는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한 건에서 세 건 한다고 해도 밥 먹듯이 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경매가 아닌 직업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직업이 불안정하여 40초반에 직업을 바꾸어야 할 계기가 생기면 빨리 관두고 경매에 올인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직업이 불안정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을 40초반에 한다면 경매를 직업으로 사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매를 직업으로 사무라는 얘기하고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서 하고 있는 책을 각 두 번 읽었고 열 번 보려고 하고 사이트도 보고 있고 강의도 드리려고 한다. 이 얘기하고 직업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도는 최소를 해야 한다라는 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께서는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요. 최소를 하는 겁니다. 최소 투자자로서 최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것은 직업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다르죠. 직업으로 하는 거하고 투자자로서 최소를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투자자로서 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수라서 조그만 미풍에도 흔들리고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저한테 늘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주변 사람에게도 경매를 권해보기도 했고요. 파페장님 강의도 들려줬습니다. 저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랬다 이거죠. 돌아오는 대답은 정신 차려라 였습니다. 서도 비밀헌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제게 그런 동력자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동력자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늘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화분에 물은 잘 줘요. 화분이 일주일에 몇 번 물을 마셨냐 또는 화분은 햇빛 속에 있어야 잘 자란다 어쩐다 저쩐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물 주고 걸음 주고 하는 건 봤어도 자기의 어떤 자식들이나 자기의 어떤 지인들에게 그런 노력 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식물 화분을 옮기듯이 화분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햇빛 쪽으로 옮겨 다는 건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는 항상 응달 속에서 산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교육비하고 학습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분은 잘 고쳐요. 잘 키우고 그런 모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애나 지금이나 저를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웠기 때문에 소도 비빌 원적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은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더 비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경매를 권해봤다라고 하시잖아요. 경매는 명검과 같다라는 부자 마인드 책에 있죠. 잘 들고 사람을 전쟁에서 잘 죽이고 나를 적군의 칼날에서 잘 보호하는 명검과 같지만 그 명검은 결국은 소나기에 힘이 있어야 드는 것이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만 명검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 초짜들 지금 경매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경매를 사랑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매를 권한다고 해서 어떨까요? 들을까요? 안되는 거예요. 형. 그